9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죠. 바로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 균형은 단순히 생활환경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 사람의 감정이나 재정적인 상태, 또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지나치게 큰 지출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현명한 처세입니다. 우리가 9월 말일에 9월 마지막 날에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날 불균형에 빠지게 되면 돌아오는 10월에 돈복을 크게 왜곡시킵니다. 우리 삶의 또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9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풍수적으로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새로운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최적의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. 특히 풍수적으로 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죠. 과하거나 또 치우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의미하니까요.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환경에서 이 균형 잡힌 그 지점이 우리가 또 가장 그 돈복 터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또 감안을 한다면 9월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전략적인 그 풍수 배치를 또 최대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집의 북쪽에는 그 물의 기운을 그 상징하는 그 물그릇을 두면 또 아주 좋죠. 마음의 그 감정적인 그 평화라든지 또 재정적인 그 안정감까지 유도합니다. 또 남쪽에는 그 불의 기운을 나타내는 그 붉은색 과일을 배치하면 또 너무 좋죠. 또 서쪽에는 그 금색 물건, 금박 물건, 금장 신고를 그 서쪽에 돈복 터지는 그 전략적인 배치를 하는 겁니다. 또 동쪽에는 그 광택이 좋은 그 푸른 식물 화분을 또 두게 되면 또 이런 그 9월 마지막 날 또 새로운 기회의 그 기운을 크게 그 끌어옵니다. 이러한 그 풍수 배치는 돈복을 강화시킵니다. 동시에 그 10월을 성공적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또 튼튼하게 마련을 해줍니다. 이런 그 균형 잡힌 그 집안 풍수 환경에서 돈복은 또 크게 터집니다. 우리 그 삶의 그 흐름과 에너지를 그 조화롭게 만들면서 그 조화 지점에서 그 돈복을 또 최대로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시도하는 이 돈복 터지는 생활 밀착형 이런 풍수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.